환경 문제로 10일간의 동일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은 공식 사과했지만 포스코는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충남도의 고육지책을 이해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안동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지난 12일 충남도와 당진시 인근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비해 포스코는 어제 느닷없이 대기개선 TF 발대식을 했을 뿐 회장이나 경영진의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정작 포항시민들은 포스코의 조업 중단으로 입괴될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며 자사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